이제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잖아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우리가 몇 곡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리겠습니다. 크리스마스상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곡 중에 우리 차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즐겨 전통적으로 돌아오는 곡 중에서 White Christmas라는 곡이죠. 빙크로스도 이런 건데 황금라지상 옛날에 많이 보셨죠? 지금 가면 돼? 자, 우리 김우성 제사님의 감미로운 목소로, 이 빙크로스도 있는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 번 White Christmas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김우성 제사님의 김우성 제사님의 김우성 제사님의 김우성 제사님의 김우성 제사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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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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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